정말 궁금 시가 있으면 풀이 잘하는데 하물며 살만 있는데 쌀벌레가 생기는 건 진짜 궁금 안녕하세요 지식트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성에서 겨운의 동면하면서 성중으로 자르시되는 섭씨 15도 이상의 운로와 적정한 습도 많이 쓰면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하며 예전에는 여름철이면 특히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등장해 우리의 식량을 존먹고 있습니다 대개 유통과정에서 이미 쌀의 내부에 알 형태로 옮겨져 가정에서 유충이 되므로 일반 가정에서 쌀벌레 발생은 임의적으로 억제하기란 힘들다고 합니다 쌀벌레가 생겨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쌀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두지 말고 소량씩 보관하고 볕이 좋은 날에는 한두 시간 정도 태양열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